국민의힘은 김건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내용에 빠져든 모습입니다. 이른바 친윤 측에선 명품백 사건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한 위원장을 비판했고, 비윤 측에선 사과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. 이어서 임혜준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충돌이 표면화된 이튿날, 여당 내 목소리는 엇갈렸습니다. 신윤계 이철규 의원은 명품백 논란을 다시 한번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,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라고 역설했습니다. 비윤계 일각에서도 한 위원장의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한 중진 의원은 시스템 공천이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홀에서 깨지는 모양새가 연출된 게 본질이라며 접근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. 당 공천을 총괄하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한 위원장의 사천 논란에 대해 약간 오버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반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재차 나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손잡고 국민 앞에 나가서 대통령의 용서를 저는 빌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유경준 의원은 과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때 거짓으로 당선인 뜻을 팔아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. 총선까지 8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 충돌이란 돌출 변수가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퍼지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